하지만 앞으로는 군청에서 남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남매가 빼앗긴 재산과 집을 되찾는 일도 군청에서 돕기로 했는데요. 더 이상 부녀회장과 말해일 마음대로 이들을 시설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과거 남매의 것이었지만 현재 막내 동생 봉수씨 소유가 된 집도 단양군청에서 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매와 막내 동생 부부가 화해해서 앞으로 부녀회장과 상관없이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걸음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그 길. 남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전보다 조금 가까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별일까요? 비행길까요? 움직임은 없지만 별보단 빛나는 존재. 뭐지? 저기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낼 리가 없잖아. 하늘을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물체들. 엄청 많네. 또 있어 또 있어. 움직임 많은데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는 간혹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중국, 칠레, 네덜란드. 이것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제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격담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는 아직까지도 그 비밀이 풀리지 않은 채 전 세계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 앞바다 상공의 의문의 빛기둥들이. 하늘의 은빛의 빛기둥이. 기상청과 언론사 등의 정체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밤하늘에서 신기한 장면이 관찰됐습니다. 한 시간 넘게 바다 위를 머물다 사라진 12개의 빛기둥. 네, 맞아요. 보셨어요? 아니, 봤죠. 멀쩡한 하늘에 떠있던 거대한 빛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정말로 보면 저게 뭐일까? 저거는 일반 빛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 진짜 미확인 어떤 빛이다. 생김새 때문에 UFO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묘한 빛. 혹시 기상현상은 아닐까요? 어떤 때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거든요. UFO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딱 서서 있을 수는 없죠. 비행물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기둥을 내면서. 그런데. 부산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언론사 등의 확인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놀랍게도 빛기둥이 나타나기 전날에도 UFO 소동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빛기둥이 그저 신기류일 거라는데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불빛들이 이 빛기둥하고 연관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바다 위에 답이 있을 거랍니다. 그 시간 빛기둥 밑에는 오징어잡이 배가 환한 물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색깔이 아니다. 색깔이. 이런 거. 글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의문은 많지만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바다로 향한 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빛기둥이 관찰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본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럼 이게 컸어요 이게? 네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세 개 중에서 세 개는 항상 밝게 거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진이 그때 현장 사진을 이제 찰렁을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여기에 그.